네, 이번 거는요, 플리켓이라는 동작인데요. 일명 핸드팝이라는 동작인데요, 이 동작은. 핸드글라이더와 비슷한 동작이거든요. 그러니까 손은, 아까 핸드글라이더는 한쪽 손을 축으로 해서 땅바닥에 두고 이렇게 손을 치면서 돌았는데요. 플리켓은 한쪽 팔을 축으로 하고, 그 반대팔도 같이 땅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팔을 먼저 받치는 사람이면, 이 팔을 먼저 밀고 이렇게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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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건데요. 어떻게 하자면요, 한쪽 팔을 받친 상태에서 이 파도 옆에다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오른팔을 먼저 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튕기면서 회전을 하는 동작입니다. 감사합니다.